해미위카의 대표 카니발, 카니발 차량의 루프박스 빠질 수 없죠. 카니발은 다양하게 촬영하기 좋은 차량으로 그에 관련 튜닝 용품들도 다양합니다. 카니발 용품 취급대표 대원지 프렌드에는 다양한 카니발 용품들을 보유 중이며, 그 중 랜드마스터 슈퍼기럭스 루프박스 총판으로 다량의 재고를 보유 장착 중입니다. 하이리무진 싱크율 99%로 수납과 외관 모두 갖춘 명품 루프박스의 랜드마스터 슈퍼기럭스 루프박스 카니발 캠핑 루프박스 선택 시 우선 조건은 바로 내구성, 안전성, 편의성, 용량 700리터, 디자인, 어닝 장착까지 더 이상의 진원은 없다. 카니발 루프박스의 끝판왕 대원지 프렌드에서는 랜드마스터 루프박스의 어닝, 어닝룸, 전동 스텝, 각종 고정식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커트, 바디킷, 공가 네일, 빌스콘티, 테일램프 식빵 등 기타 다양한 카니발 차량 용품을 한 방에 싹 당일 모든 장착이 가능합니다.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는 3세대 올 뉴더 뉴 카니발부터 4세대 카니발 KA4,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 차량에 모두 장착이 가능한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썬루프 차량도 휴지를 제거 후 루프박스 장착이 가능하며 장착 전 차량 지붕 위에 루프렛 2개는 탈거가 되고 차량 지붕 위에는 보강제를 루프박스 밑에는 쿠션을 부착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루프박스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80km 하중에도 견딜 수 있다는 거. 튼튼하게 제작했답니다. 소재는 FRP로 만들었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국내 루프박스 제품 중 유일하게 루프박스에 지게차발을 넣어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악력과 내구성을 가진 랜드마스터 루프박스이며 대원지 프렌드에서는 전문 장착 기사님 두 분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치를 하고 계세요. 차량 지붕 위에 올려진 루프박스를 차량과 튼튼하게 고정하며 LED 점등을 위한 배선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전 컬러 1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착 중화자 발견 시 바로 루프박스를 교체하여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루프박스 단차 조정 및 AS 관련 사후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본사 매장에 방문하여 장착하고 계시며 장착 후 완벽한 퀄리티, 작업 숙련도, 사후 AS까지 생각하시고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좌측 우측 4개 가스 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다듬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주어 여성분들도 사용하시기 편리합니다. 루프박스에 키가 있다면 필요할 때마다 찾고 보관하기 불편하실 텐데요.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는 차량 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1개의 통곰 물딩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야간에도 적재물 수납이 편리하도록 문이 열린 쪽에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등되고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소등이 되어 사용하시기 편리합니다. 대원지 프렌드에서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를 장착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10만원 상당의 그물망과 고무매트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루프박스 장착하시러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추가 장착하시는 상품 바로 사이드 스텝인데요. 카니발 차량에는 9가지의 사이드 스텝이 있으며 용도와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고 시 차량을 빨리 받으시고자 사이드 스텝을 미장착으로 출고하신 고객님들께서 카니발 차량의 높은 착오로 인해 사이드 스텝의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정품 사이드 스텝, 차량 색상과 맞춰 장착이 가능한 GSC 북미 수출형 사이드 스텝, 차량 색상과 상관없이 장착이 가능한 메이튼, 세원 사이드 스텝 등 다양한 사이드 스텝으로 실용성, 드레스업 모두 만족하실 수 있으세요.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는 주행 중 보시면 하이리무진으로 보일 만큼 흡사한 디자인으로 많은 고객님들께서 찾고 계시는데요. 하이리무진으로 착각할 만큼 외관과 수납력을 갖춘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의 후면에는 보조제동 등 LED 테일램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튜닝협회 인증된 보조제동 등은 간단한 QR코드 등록으로 합법화승인되어 주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보조제동 등 전산 등록을 해드리고 있으며 가져오시지 않으셨거나 자동차 등록일이 며칠 안되면 차량 번호 전산 조회가 되지 않아 QR코드만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보시고 QR코드를 붙여주세요.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는 언인 장착용과 언인 미장착용 제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만약 미장착용 루프박스를 선택 장착 시 차 후에는 언인을 장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세차장 이용 시 언인을 탈거 후 세차하셔야 하며 요즘 자동세차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꼭 확인 후 세차를 진행하세요. 루프박스 안에 물건을 꺼낼 때마다 문을 열어달라 짐을 빼달라 기분 좋게 시작한 레저와 캠핑의 얼굴 불길일이 생기면 안되겠죠. 나며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주차 방향 걱정 없이 좌우 어느 곳에서도 적재물 수납이 용이하며 순정 도어로크와 스트라이커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견고하며 열림방지 보조장치가 필요 없는 안전한 루프박스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더니카니발 출고와 동시에 기아제 뉴인 정품 사이드스텝에 사양이 한가지 더 추가되었으며 기존 큐온 정품 사이드스텝에는 오로라 블랙펄과 스노우 화이트펄 색상에만 장착이 가능했었는데요. 그래비티 정품 사이드스텝은 차량 색상과 무관하게 장착이 가능하며 카니발 하단 가니쉬는 검정 무관으로 되어 있어 이지감 없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카니발 차량하면 바디킷 세트 빠질 수 없죠. 페이스리프트 더니카니발 차량에 AG 바디킷 세트로 웅장한 드레스업 효과를 연출해보세요. 새로운 트렁크 가니쉬 바로 AG 트랜스버스 트렁크 가드는 1대1 교체 방식으로 정교하며 트렁크 개폐부에 손상을 방지해주고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상품입니다. 이지 슬라이더 트렁크 시트 조절 상품은 매장으로 장착하시러 오시는 고객님들 덮어보시고는 바로 장착을 추가하시는 인기 상품으로 별도의 조작 없이 손쉬운 설치로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식빵 등과 릴레이 장착으로 웜 화이트 무드 등 효과와 2급 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한 일석이조 아이템입니다. 대형 창고형 매장인 대원지 프렌드에는 다양한 RV, SUV, 차량용품과 루프박스들을 다량 보유 중이며 즉시 장착이 가능합니다. 장착하시는 대기시간 동안 두 곳의 넓은 휴게실을 이용해주세요. 신차 검수, 루프박스, 썬팅, 공간, 레일, TV 등 어떤 작업이든 웹서핑 후 한 건 한 건 발품을 팔아 전문작업 장착점에서 실제 확인 후 장착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기술력이 집약된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는 장착 후 2에서 3년 후 제품의 증가를 더욱 발휘하며 차량 열처리 공법으로 루프박스를 도장 차량 컬러와 동일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랜드마스터 루프박스입니다. 대원지 프렌드에는 페이스리프트, 더 뉴스 카니발, 오로라 블랙펄 컬러 차량에 풀튜닝된 샘플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작동해 보신 후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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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